거문도 앞바다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먼 바다에서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물속에서는 은빛 멸치를 닮은 미끼가 춤을 추고 배우기에서는 그 미끼가 달린 외주를 꼭 잡은 어부가 조용히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멀리 푸른 물살을 가르며 달려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다른 고기보다 몸집이 3배쯤 크고 속도도 3배는 빠르다는데요. 겨울철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오른다는 상침. 어장 중의 제일 힘든 어장입니다. 이 녀석 한 마리를 낳기 위해 거문도 어부들은 거센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홀로 외주를 당겨야 합니다. 힘든 작업이지만 그 외주 끝에 걸린 삶의 희망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겨울, 삼치자두에 나선 거문도 어부들을 만나봅니다. 세계의 섬이 바다 한가운데 평풍처럼 펼쳐져 있고 호수처럼 잔잔한 내해를 가진 이곳은 남해의 외딴섬 거문도입니다. 자연 방파제로 둘러싸인 천혜의 항구다 보니 일찍부터 큰 규모의 등대가 세워졌죠. 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고깃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거문도에 빨간 동백꽃이 활짝 피기 시작할 때쯤 거문항은 외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바로 이 위판장인데요. 거문도 앞바다에서 갓 잡아온 신선한 고기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 녀석 바로 삼치인데요. 거문도에서 1년 내내 잡히지만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맘때가 가장 인기입니다. 귀한 분이 드실 거라고요. 선물로 주시려고요? 네. 어떤 분 주시려고요? 오늘 우리 신부님이 오시니까 내접해드리려고. 전국적으로 다 갑니다. 거문도 삼치는 유명해서요. 거문도 갈치 삼치가 유명합니다. 삼치가 왜 이렇게 유명해요? 거문도가 지금부터 맛이 들어서 지금 겨울내 먹어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위판장에 갈 것도 없이 직접 도둣가를 찾습니다. 삼치잡이 배가 한국에 도착하는 이때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삼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삼치예요? 옛날부터 우리 추자, 청산, 나라가 역적 중에서 검사는 제일 맛있어요. 검사는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쳐져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전장 수출했잖아요, 일본은. 아, 삼치를요? 삼치 한 마리가 쌀 안 가면서 옛날에. 쌀 안 가면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서는 이 큰 거 못 먹어, 째까낭을 삼치 구이로 하잖아요. 비싸서 못 먹었어요, 당시에. 이렇게 큼지막한 검은도 삼치는 요즘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따뜻한 커피에 몸을 녹이고 출항을 준비하는 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형 선박에 홀로 몸을 싣고 조업 준비를 나서는데요. 검은도에서 수십 년간 삼치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 강길문 선장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나가는 걸까요? 작은 섬 3개가 합쳐졌다는 소산부도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먼저 70여 개의 바늘이 달린 낚싯줄을 엉키지 않게 바다로 던집니다. 이 낚싯줄 아래쪽에는 한 뼘 간격으로 봉돌이 매달려 있는데요. 덕분에 어부가 원하는 깊이까지 낚싯바늘을 잠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적절한 수심을 찾았다면 이 외주를 끌고 빠른 속도로 배를 몰아야 합니다. 삼치는 자신보다 빨리 달리는 미끼를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한참을 내달렸는데도 도무지 입질이 오질 않습니다. 혹시 뭔가가 잘못된 걸까요? 어군 탐지기를 확인해보지만 이상하게 텅 비어있습니다. 오늘따라 거문도 앞바다가 한없이 넓고 더 크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달려야 삼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입질이 올지 모르니 외주를 놓고 쉴 수도 없습니다. 배를 뒤따르며 삼치를 유혹하듯 춤을 추는 미끼 이런 날은 자연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합니다. 고기가 있는 자리를 갈매기 때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갈매기 보고 지금 왔습니다. 왜요? 부실 가서 이거 한 두 마리, 네 마리 잡아먹어봐 하라고 삼치가 안 누니까 저기가 아파해요. 자세히 보면 고기가 튀어오르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데요. 여기서는 삼치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 강길문 씨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올리시는 거예요? 잡혔어요? 부실에 한 마리 버렸습니다. 한 마리. 들었어요? 멀리서부터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녀석은 부실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올려볼까요? 아, 설마 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거문도 삼치가 올라오네요. 오, 잘 높이네요. 네, 잘 높습니다. 한 4km 가까이 되겠습니다. 반짝이는 푸른 등에 뾰족한 쥐둥이가 특징인 삼치. 힘들어도 낚시로 잡아야 이렇게 싱싱합니다. 살려야죠? 예? 아니, 이건 죽습니다. 삼치는. 금방 죽어요? 네. 살리지를 못합니다. 제 풀에 못 이겨 금방 죽어버리니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낚시줄에 또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이번엔 몸집이 훨씬 작아 보이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네, 삼치 살피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이? 삼치 저희들이 다. 반짝 입질이 오나 싶더니만 다시 조용해진 바다. 하지만 강길문 씨는 낚시를 들이온 그 순간부터 외줄에서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삼치 잡이 배들은 싱싱한 삼치로 만들어진 바다. 그리고 이제 거기 물 때문에 이러고 끓고 가다가 번호 안 보고 있다가 거기가 턱 맞히네요. 한 몇 마리 맞히면 상이 눈치까지 날아가요. 털 남으면 안 되고요. 삼치 잡이도 우리네 인생도 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조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삼치 잡이 배들은 싱싱한 삼치를 위판하기 위해 하루 두 번 입항을 합니다. 이렇게 삼치가 안 나는 날은 차라리 쉬는 게 낫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기름값도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른 배들은 삼치를 잡았을까요? 분명 삼치 잡이 배들 어르신 손에 들린 건 다른 고기네요. 몸통 중앙에 달 같은 반점이 있다고 해서 달고기입니다. 여기가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얼마나? 앞으로 이거 저 우개 고기가 내려올려면 얼음물이 빨리 내려와야 이 고기가 없는 게 이래서는 한 며칠 기다려야 될 거예요. 작년 이맘때 삼치가 풍년이었던 검은항. 올해는 어쩐 일인지 녀석들이 통 보이질 않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강길문 씨 뒷모습이 조금 쓸쓸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반겨주는 아내도 없습니다. 아침에 서울 병원에 간다고 아침 4개서 놀라갔습니다. 10시 반 때로는.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몸이 이제 골다공증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쉬워도 좋으련만 다시 부지런히 작업을 시작하는 강길문 씨. 어머니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잎각 자르고 있습니다. 미끼. 인저 잎각. 처음부터 이런 인저 미끼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미꾸라지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미꾸라지를 지게 갖고 낚시에 일일이 하나에 한 마리씩 묶었는데. 그게 이제 이 겨울에 손이 실어갖고 한 마리씩 묶기가 힘들어요. 멸치를 좋아하는 삼치가 깜빡 속는다는데요. 잘라서 흔들면은 물속에서 멸치하고 밖에서 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삼치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모든 과정을 홀로 하기에 참 외로운 작업이기도 하죠. 아버님이 이제 저 어렸을 때 내가 14살, 15살 먹은 해에 아버님이 이제 위안 판정을 받아가지고 강조 대학병으로서 위안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급 학교부터 저는 이제 못 가고. 이제 어쩔 거니까 이제 형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집에 이제 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회장은 이제 배웠죠. 형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다 사나이가 되었지만 덕분에 사랑하는 아내도 만났고 화목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립니다. 같이 사업하라고 하니까 이제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이제 능력이 돼야죠. 안 돼가지고 이제 학교는 못 가르쳐고 남들만큼은 못 가르치고. 대학. 대학 이제 2학년 이제 휴학기 내가 불안을 가서는 못 가르쳐고 그랬죠. 그게 항상 마음에. 그게 이제 항상 마음에 이제 걸리죠. 저는 이제 자식이랑은 딸 하나 뿐인데 남들만큼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못 가르치다 보니까 외로 봐서는 좀 더 딸한테 미안한 감이 많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미안함 때문이었죠. 다음 날. 오늘은 거문도 앞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조그마한 삼치잡이 배들이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강길문씨가 오랜만에 삼촌노릇을 제대로 해보려 합니다. 이건 배마돔이고 이건 참돔이고. 곰도 자연산 자망이. 육지에서는 구경하기조차 힘든 고기들. 수원에 살고 있는 조카한테 보내려고 지금 샀습니다. 주로 생선을 많이 올립니다. 생선을 많이 올리고 곰도 이제 제사상에는 전부 다 해조로는 전부 다 탕으로 해서 올리죠. 이게 얼마나 치예요? 제가 좀 싸게 샀습니다. 싸게 사서 나온다고 좀 싸게 줘서 이거 15만 원씩. 크고 싱싱한 고기들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건 거문도 주민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요즘 거문도는 동네 어기마다 햇살 아래 꾸덕하게 말라가는 고기들이 지천입니다. 운이 좋게 대여를 낚았다는 동해 낚시꾼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굉장한데요. 이렇게 큰 고기를 어느 바다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방어 같기도 한데요. 종종 방어와 헷갈리기도 하지만 부실이는 훨씬 날씬하고 더 크게 자랍니다. 무려 2미터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 겨울 거문도 앞바다는 그야말로 낚시꾼들에겐 천국이죠. 제철이 되면 부실이 방어류가 많이 잽습니다. 여기가 상치만 유명한 게 아니네요. 네. 저기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검도도 부실이 방어는 다 같이 있어요. 옛날엔 이런 고기가 참 많았습니다. 일본이 전쟁 2차 대전 때 군수물자 중에서도 어류죠. 어류를 조달해가는 그런 수단으로 썼는가 봐요. 여기 업조합이 생기기까지는 여기가 지금 황금어장터였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아주 그 어장이 여러 가지 어장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거문도 특산물 중에는 싱싱한 갈치를 빼놓을 수 없죠. 구이나 조림 이외에도 갈치를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이 발달했습니다. 젓갈도 담고 김장할 때 이걸 제쳐가지고 김장에 따둬요. 생갈치살을 넣어 김장을 하면 김치의 풍미가 더해진다는군요. 거문도 앞바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섬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선물해 왔습니다. 한평생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르신들. 빛나던 시절의 거문도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남편 덕에 삼치에 관해선 모르는 것이 없지요. 82회 김봉남씨는 요즘도 날이 좋으면 삼치를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삼치, 우리가 처음 장으로 다닐 때는 노 젓는 배였었어요. 노 젓는 배, 조그만한 똑딱선이 아니고 노를 지어서 다니면서 삼치를 잡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 검대가 삼치라는 거기가 참 말할 수 없이 행성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직접 일본으로 갑니다. 그 배가. 그래서 그 배가 그런 배들이 한두 차이 아니었어요. 여러 수십 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제 돈섬이라고 했어, 돈섬. 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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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섬. 왜 돈섬이라고 했어? 그 많던 거문도 삼치들. 지금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다시 돌아온 새벽. 바다로 나가기 위해 부지런히 집을 나서는 강길문씨. 오늘은 다들 일찌감치 나와 조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김은식 씨는 이 동네 삼치잡이 선장 중 최고령입니다. 아버님,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84대. 아직까지 그런데 삼치 이거. 아직까지 뭐 다리나 어깨 이런 거는 뭐 간단해요. 그러고. 좀 나이가 협심증에 빨리 달리질 못해요. 지금 조금 무거운 거 들고. 그러면 가슴이 좀 뻑지지가. 그러고. 그런 거 뭐였어. 아직 젊죠. 갑시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부지런히 살다 보니 마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더 쉬었으니 오늘은 삼치가 좀 나와줘야 할 텐데요. 같은 시간 모두 함께 조업에 나서지만 일단 바다로 나아가면 철저히 홀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 고독이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진다는데요. 일주일 무렵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삼치. 그래서 어부들에게는 이 아침 조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리 다툼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버지 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많아요. 여거랑. 이런 날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삼치잡이에 열중하다가 어선길이 너무 가까워지면은 물속에 들이온 낚싯줄이 서로 꼬이기도 하지요. 걸렸는 거 봐봐. 아이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 했더니만. 걸렸다 걸려. 결국 사고가 터져버렸네요. 1분 1초가 귀한 아침 조업.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괜히 이 우애줄 마저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바닥에 뭐 있어. 걸려고요. 걸렸어요? 낙지가 걸려고요. 낙지가. 낙지가 바닥에 있어서 뭐 걸려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올려야죠. 더 좋은 자리에서 삼치 한 마리라도 더 낳고 싶은 마음은 어부라면 매 한 가지입니다. 삼치 새끼 이만한 거 쫓가락 한 마리 부렸을 거예요. 거시 한 마리. 머리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지체되긴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자 드디어 고기가 올라옵니다. 새끼라 몸집이 좀 작긴 해도 이만하면 시작이 좋네요. 이거는 뭐예요? 고시입니다. 고시. 저 큰 놈이 물어야 되는데 삼치 새끼 고시라고 한 걸 물었습니다. 이건 뭐 없습니다. 이건 이제 말려가지고 살짝 이제 하루만 걸쳐가지고 하루만 이제 한 네네 시간만 햇빛 빠가지고 이제 구워 먹든가 찢어 먹든가 하면 맛있습니다. 저 서울에서는 대도시에서는 이것보고 삼치라고 그럽니다. 이것보다 좀 더 큰 거는 이제 야내기라고 부르고. 야내기. 네. 그 위에 좀 큰 거는 이제 삼치죠. 2킬로 이상. 작은 삼치는 거문도에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 삼치바리가 이 어천에서는 어장 중에 제일 힘든 어장입니다. 이 하루도 아침 식단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어나고. 거기에 안 굴면 스트레스 쌓이죠. 그리고 짜증도 나죠. 보통 파도 조금 치면 우용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이 어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삼치잡이인 만큼 오늘은 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 멀리 푸른 물살을 가리며 또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이번엔 어떤 녀석일까요. 아하 또 작은 삼치입니다. 그래도 순식간에 두 마리를 낚았습니다. 삼치대가 들어오는 길목을 제대로 찾았나 본데요. 멀리서 봐도 큼직한 녀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통통하고 단단한 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도 삼치입니다. 고기가 너무 크면 맛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이 삼치만큼은 예외입니다. 크면 클수록 맛과 영양도 배가 되죠. 크기도 또 헤엄 속도도 다른 고기의 세 배가 되고 세 가지 맛을 지녔다는 삼치. 과연 겨울 바다의 보물입니다. 다른 고기보다 세 배쯤 잡기 힘든 이유도 이름이 삼치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침에 잔잔했던 바다였는데 삼치가 돌아오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외주를 꼭 쥐고 있던 어부의 손에 힘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때부터죠. 왜 자세를 바꾸세요. 손이 아프니까. 네. 고개가 있어서 허리 못 잡고 있거든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느낌이 나가는 거세요. 이 무게가 잡고 있으면 한 100kg 정도 올라갑니다. 그냥 한 손으로 못 뜨고 있으니까 힘들죠. 100kg. 우리 어깨에 짊어진 인생의 무게도 그쯤 될까요. 외줄도 인생도 무겁다고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앞서서 아픔은 감내해야 합니다. 이 손 아구가 안 지겨요. 안 지겨요. 손? 손이라고 힘이 들어요. 손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왜 그 무거운 걸 잡고 있었다고 하죠. 삼치자비 하는 분들은요. 이 어깨가 오식이 온 거 아니라 이 무거운 걸 잡고 있으면서 어깨가 뼈가 다, 이 인대가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승리 급한 속도 구황. 삼치를 유혹하기 위해서 폐는 더욱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어부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죠. 이럴 땐 그 무거운 외줄이 오히려 생명줄입니다. 다 이제 혼자 다니다 보니까 이 거무줄을 이러고 이제 이 손 대신 이제 아프면은 오래되면 일하고 그러는데 이 걸어놓고 이제 잡는 거 이렇게 돌아쓰다가 파다가 치니까 10등 넘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요? 네, 물속으로. 그럼 이제 배는 가고 있지. 이제 옆에 배들에서 배들이 다 보면 빨리 건지는데 옆에 배에서 이제 사람이 너무 이제 못 봐거나 하니까 이제 이 배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뺑뺑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때서 이제 알고 이제 찾으니까 찾을 수가 있어야죠. 못 찾아보는 거죠. 바로 그때. 한 마리가 뭡니다. 물었어요? 네, 물었어요. 한 마리 이거라도 올려봅시다. 아, 표정을 보니 큰 녀석이 문듯한데요. 한 번 볼까요? 통이 뒤집힐 만큼 힘이 좋은 녀석. 이번에도 삼체입니다. 녀석,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노련한 어부 손바다가 아니죠. 이빨이 날카로운데? 이빨이 일하고 날카로워요. 이빨이 닿으면, 손에 닿으면 피가 많이 납니다. 엄청 아파요. 거기 이빨이 닿아가지고 상처가 나면 빨리 낫다 왔고 피도 많이 나고 아프기도 나야. 배 위로 올라와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삼치. 녀석의 짧은 삶에도 폭이란 단어는 없나 봅니다. 오늘은 간만에 운이 좋은 날입니다. 계속 삼치가 미끼를 무는데요. 아니, 잠깐만. 삼치입니다, 삼치. 미끼에 걸린 삼치가 수면에 보일락, 말락 유행을 하며 배를 따라왔습니다. 이 녀석 한번 건져 올려볼까요? 이렇게 큰 녀석은 줄만 당겼다가는 놓치기 십상입니다. 이번엔 정말 큰 삼치를 낚았군요. 더 큰 것 같아요. 더 큽니다. 몇 킬로 나가요? 여기 한 4.5에 한 5킬로 가까이 나갑니다. 4.4킬로 가까이 나갑습니다. 예전에 강길문 씨는 이렇게 큰 삼치들을 매일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 거분도 주위가 옛날 예정세 때부터 삼치보호구역이 지금 폐도상으로 지도상으로 다 기재가 돼서 있어요. 그럼 그 안에는 배들이 자망이고 대형 투로를 두르고 못 두르게 돼서 있는데 그걸 이제 행정에서 지지를 안 해주다 보니까 아내까지 들어와서 거기는 다 자망 가보니까 소형 선박 어른들이 참 힘이 들죠. 거기가 안 굴다 보니까 그냥 뭐 들어와도 뭐 몸을 시간이 없이 배들을 뽑고 가보고 자망 나가고 빵 쳐보고 저녁 이건 뭐 한 낮에 빵 쳐봅니다. 빵이 뭐예요? 거문도 어부들은 체력이 가능한 만큼만 조업을 하고 삼치의 선도가 유지될 만큼 바다에 머뭅니다. 오래전부터 이 바다에서 삼치를 잡아왔던 조상들처럼 말이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 조업량을 생각하면 오늘은 꽤 많이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보기에 매마를 잡았으니까 기름값은 안 됩니다. 이걸로 만족하고 들어갈랍니다. 한 번 나올 때마다 적어도 삼치 대여섯 마린 잡아야 기름값은 한다는데요. 오늘은 기본은 했습니다. 요즘 삼치가 귀하다고 하니 마리당 가격도 꽤 나가지 않을까요? 잡은 삼치들을 바로 위판장으로 옮깁니다. 강길문씨 과연 오늘 얼마나 벌었을까요? 삼치 가격이 하루 사이에 폭락했습니다. 5,900원이 나갈 수가 없지. 이거? 네. 바깥 탁 내려버렸어요. 왜냐면 여수에서 뭉땅 저 수량도에서 많이 아버지 저 충청도 어디서 많이 아버지. 그렇다면 더 들어볼 것도 없네요. 어저께 8,000 몇백 원 나갔는데. 이거 어민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고 할 수 없지 뭐. 많이 놔버리면 가격이 폭락해요 금방. 어디서 많이 놨던 거예요? 추자도에서 많이 놨어요. 제주 쪽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했던가요? 세상엔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땐 혼자 실망하기보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다행히 아내가 서울에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잡았어요? 거기 5마리 잡았는데 거기 단가가 없어서 돈도 얼마 돼도 안 하네.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하소연이 돼버렸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속상한 마음도 누그러듭니다. 아버님하고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냥 뭐 중매 반 연애 반 겸사겸사죠. 놀러와서. 순수했죠. 육지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섬에 있는 남자가 좀 순수한 면이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괜찮게 생겼어요. 키는 적었어도. 친구는 이제 나이가 먹었어. 쪼그란 망탱이가 되어버렸지만 자기나 나는 쪼그란 망탱이가 되었죠. 속 깊은 사람인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됐죠. 집사람은 뭐 서울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상산하고 구이 한번 하고 구이도 좀 하고 해도 좀 떠서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삼치는 구이를 해서 먹고. 이 정도면 큰 팬입니다. 이게 한 4kg 가까이 나가니까. 이거는 4kg 가까이 나가는 건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잡은 거라. 싱싱한 큰 삼치는 무조건 후회를 떠야 합니다. 아따 좋다. 맛있겠다. 특히 뱃살 부분은 지방 함량이 많아 최고의 맛을 내죠. 지금부터 2월까지가 제 맛입니다. 네. 10월에도 지금 맛있습니다. 거기 맛있게 안 생겼으니까. 크니까. 이게 입에 딱 들어가면. 네. 입에 들어가면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나. 등푸른 생선이지만 비린내가 나지 않는 삼치는 기름기가 많아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죠. 도시에서 먹는 삼치구이는 이렇게 작은 녀석으로 만듭니다. 큰 삼치보다는 육질이 단단하고 담백한 맛이 나는데요. 노릇하게 구워지는 것을 보니 그것도 참 맛나게 생겼네요. 며칠 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그래도 오늘 삼치를 잡은 덕분에 이런 진수성찬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거문도에서는 삼치회를 김과 함께 먹습니다. 양파를 넣은 양념장에 회를 살짝 적신 후 김에 싸서 먹죠. 삼치가 풀때. 오래전부터 먹어온 삼치회지만 먹을 때마다 맛이 새롭습니다. 묵은 김치에 두툼한 삼치회 한 점을 올리고 따뜻한 밥과 함께 싸면 이게 바로 삼치 삼합인데요. 거문도의 겨울 별미죠. 돈은 좀 못 벌어도 아내가 삼치를 맛있게 먹어주니 강길문 씨 속장했던 마음이 좀 풀립니다. 고마워 먹고 맛있네. 뭐 도움 사시미보다는 우리 삼치. 도움 삼치 먹을래 삼치 먹을래. 우리 삼치 먹는다. 이제 도움은 설치면서 안 먹는다. 그 정도 맛있어요. 어쨌든 우리 딸이 잘 있건가. 아직도 맛있는 걸 먹으면 취직해 서울로 간 딸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간다고 그간에 병원에 데리고 고생했지만. 갈 때 가지고 가서 서울로 가서 애들 좀 썰어 주면 되던데. 늘 애틋한 딸에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제일 크고 좋은 삼치를 마음껏 보내주는 일입니다. 딸이나 이제 집사람한테도 이제 미안한 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한 속에는 인간해가 있죠. 자식이 한테도 못해주고 집사람도 이제 각시는 각시대로 와갖고. 잘 살아가고 왔다고 그 먼 관계에서 여기까지는 나한테 나 하나 보고 왔는데. 보상도 많이 시켰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다는데. 위안이 되지 뭐. 몸도 약한 데다가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아저씨도 솔직히 말해서. 넘같이 뭐 뭐 등치가 있고 키도 있고 건강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건강도 안 하고 넘같이 뭐 등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생 많이 하면서 그 대신 빠르니. 동작이 빨리빨리 하고 빠르고 가니까. 게으름 안 피우고. 어찌됐든가 열심히 하셨어요. 살라고 무지하게. 백이 살리라고. 자식이 백이 살리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세상상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맘무원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 가족 때문이 아닐까요. 삼치 때문에 울고. 삼치 덕분에 웃던 날이.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아직 한밤중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두운 새벽.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부부가에 모였습니다. 요즘 삼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큰 배들이요. 대형선들이 다 구물로 잡아버리고. 우리들은 낚시를 하는데. 저 바다에서 다 잡아버리니까. 가로로 거기가 안 들어와. 진짜 소형 어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거기도 안 나지. 거기도 단가도 싸지. 삼치라도 많이 잡히면 기운이 좀 날 텐데. 이럴 땐 그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오늘은 어떠실까요? 알겠습니까. 이제 나가 봐야 하죠.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에. 강길문 씨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바람이 강합니다. 낚시줄을 풀자마자 신호가 옵니다. 파도를 타고 온 이 녀석. 분명 삼치는 아닌 듯한데요. 이거 뭐예요? 영어간 부시리입니다. 삼치와 부시리는 성격과 먹이도 비슷하고 노는 층도 같습니다. 부시리가 있다면 주변에 삼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부시리 이 녀석. 행운을 가져다 줄까요? 새벽부터 바람이 새더니 파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외주를 잡은 채 배를 몰아야 하는 어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죠. 물때가 바뀌면서 바다도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매번 같은 작업을 반복하지만 매일 다른 복병을 만나는 것이 바다 일인데요. 오늘은 파도와도 싸워야 합니다. 거친 물살을 가르며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요. 얼굴이 확 좋아지시네요. 거기가 물어야지. 안 물어오니까 내가 이게 내려가지고. 천천히 낚싯줄을 감으며 삼치가 배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빠르게 끌어올리는데요. 웬만해선 포기를 모르는 녀석. 이번에도 한참을 발버둥 치다 잠잠해집니다. 삼치는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때가 맞으면 연달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좀 멀리 이번엔 두 마리가 동시에 미끼를 물었습니다. 오늘 파도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조업을 도와주러 왔나 보네요. 점점 더 큰 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동시에 올라온 삼치 두 마리입니다. 대삼치예요? 네, 대삼치입니다. 옆에 거는? 옆에 거는 좀 적죠. 이건 뭐라고 불러요, 작은 거는? 적은 것도 삼치입니다, 이거는. 삼치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잠시 쉴 틈도 없이 바로바로 입질이 옵니다. 삼치 새끼라고 해도 크기가 너무 작은데요. 이런 녀석들은 바다에 다시 놓아줍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네. 가서 오라고 살려줘요. 다시 방산하는 거예요. 아직 바다 구경을 더 해야 하는 녀석들이 자꾸 낚시줄에 걸립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이 녀석들을 잡을 수는 없죠. 오늘은 바다 곳곳에 삼치가 많이 나는지 좁이 늦은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하루 종일 바다를 누빈 삼치잡이 배들이 항구로 복귀하는데요. 마음만은 늘 청춘이라는 어르신, 큰 삼치 한 마리를 번쩍 들어 인사를 대신합니다. 오늘 젊은 어부들은 상당히 많은 삼치를 낚아 올렸습니다. 삼치잡이가 주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하네요. 알고 보았더니 이 젊은 어부는 노익장을 과시하던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삼치를 낚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어르신이 잡은 삼치보다 더 큰 녀석은 없습니다. 한 마디. 늦게 나가서. 그래도 살짝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네요. 그렇다면 가장 늦게까지 바다에 남아있던 강길문시. 오늘 몇 마리 삼치를 잡아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네. 도대체 몇 마리길래 많다고 하는 걸까요? 이야. 보고도 믿을 수가 없네요. 나만 이러한 거 많이 잡았어요. 너무 많아 몇 마리인지 가늠도 안 됩니다. 빨리 널쳐버렸어요. 떨어져서. 여기가 이 마리수가 지금 딱 30마리인데 한 8킬로 됩니다. 몇 킬로. 와. 그렇게 힘들어도 외주를 놓지 않더니 결국은 이런 날이 오는군요. 오늘 강길문시의 하루는 새벽이 아닌 아침에 시작됩니다. 삼치 위판을 위해선데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위판장이 열리자마자 배에 있던 삼치를 옮깁니다. 가격은 좀 떨어졌지만 많은 양을 잡았으니 오늘은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삼치가 워낙 많다 보니 위판을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손을 좀 빌려야 합니다. 늘 겪어온 과정인데도 오늘은 마치 성적표를 받는 기분 같습니다. 절망을 이겨내 부지런히 살아낸 어제의 기록이 이 종이 한 장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길을까 봐 하고 좀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거기가 어제는 안 물어요. 어제는 안 물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돈으로 얼마예요? 몇 마리예요? 29만인데 50만 원. 50만 원. 늘 그래왔듯 강길문 씨는 다시 삼치를 잡으러 바다로 향합니다. 이 사람 뜨뜨로 못한 거에요. 거기 잡는 거죠. 마음도 안 드니까. 오늘 못 잡으면 내려가서 잡으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마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망망대해에서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중심을 잡아줄 외줄 하나만 있다면 거뜬히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기에 미리 실망하고 포기하는 일도 없죠. 꼭 잡은 외줄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거문도 삼치잡이 어부에게 오늘도 귀한 인생 한 수를 배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